집에 잘 들어갔어? 응 나 잘 들어왔지 집 앞까지 데려다져놓고 뭘 아 벌써 또 보고 싶다 아직 자기 집에 도착도 안 해놓고? 너란 여자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응? 뭐가? 아니 벌써 연애 6년인데 어떻게 질리질을 하나 매일매일이 사랑스럽고 매순간 보고 싶고 정말 말도 안 돼 아 귀여워 내가 그렇게 좋아?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아 얼른 데려오고 싶다 에이 그래도 나 지금 백수인데 이 상태로 자기한테 갈 순 없지 뭐 어때 꿈 없이 노는 것도 아니고 자기 꿈 이루려고 잠깐 쉬어가는 건데 그동안 내가 먹여 살리면 되지 말이라도 고마워 말이라도가 아니라 아 진짜 이참에 그냥 확 결혼해버릴까? 너 취업하면 또 그땐 자리 잡아야 된다고 할 거잖아 그러다가 우리 연애 10년 된다 내 나이 벌써 36이야 자기야 아 그것도 그렇네 우리 자기 벌써 곧 마흔이구나 곧 마흔이라니 그건 너무해 농담이고 나도 마음 같아선 결혼하고 싶지 솔직히 결혼 얘기하기 시작한 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근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괜히 자기한테 짐 될 것 같고 자기 부모님 별 면목도 없고 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참에 양가 인사드리고 날짜는 좀 천천히 잡더라도 일단 결혼 허락을 받자 응? 어때? 음... 괜찮을까? 그럼 그럼 그래 그럼 난 좋아 아 벌써부터 설렌다 내가 시간 맞출 테니까 부모님이랑 약속 잡아줘 그럼 알겠지? 우리 집은 내가 얘기할게 그래 알았어 얼른 집에 가서 엄마랑 얘기해봐야겠다 자기 피곤할 텐데 얼른 자 집에 도착하면 톡 보내놓을게 역시 세심한 내 남친 고마워 사랑해 먼저 잘게 잘자 자기야 나 오늘 너무 감동이야 그렇게 환영해 주실 줄 몰랐어 그럼 누구 남친인데 우리 엄마 아빠는 벌써 유서방이라고 난리야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흐흐흐흐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잘해줘서 너무 고마워 두 분 다 집에 오는 내내 오빠 얘기만 하더라 싹싹해서 좋다 잘생겨서 좋다 듬직한 아들 같은 사위 될 것 같아서 좋다 하시면서 흐흐흐흐 그래?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것보다도 어머님이랑 누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해줘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네 응? 아니 난 그냥 먹던 밥에 숟가락 하나만 얹어주셔도 되는데 상딸이 부러지게 한 상 떡 차려주시고 나 내 생일 때도 그렇게 못 먹어봤다 우리 엄만 요리 못하거든 흐흐흐흐 흐흐흐흐 못살아 아 우리 엄마야 식당하니까 요리는 뭐 요리는 뭐 자부심 있지 흐흐흐흐흐흐 결혼하면 장모님한테 요리 좀 배워야겠다 내가 우리 엘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게 올 기대할게 흐흐흐흐 그나저나 자기네 어머님 뵙는 것도 벌써 다음주네 어우 떨려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럼 잘하려고 안해도 넌 그냥 존재 자체가 빛나 어우 오글거려 그래도 좋다 저기 아가씨 네 어머님 어제 만나 뵙고서 제가 먼저 연락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먼저 연락하시게 만들어서 에휴 뭐 그런 건 됐고 어제 보니까 수안이 보통이 아니대 네? 수안이요? 아니 남자 찜짜먹는 기술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아가씨한테 벌벌 기나 몰라 어 벌벌 기다려 전혀 아니에요 오빠가 그냥 절 많이 배려해줘서 제가 늘 고맙죠 내가 어제는 아들 앞이라 차마 이것저것 물어보질 못했는데 걔 누나가 아무래도 찜찜하다고 카톡이라도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연락해봤어 네네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가씨 지금 쉬고 있다며? 그럼 백수야? 아 저 굳이 따지자면 백수가 맞긴 한데 자격증 시험 준비 중이라 얼른 취업할 생각입니다 아이 말이 좋아 자격증이고 취업이지 사실상 먹고 자고 탱자탱자 노는 건데 나이도 젊은 아가씨가 벌써부터 그러면 못 써 지금도 이러면 결혼하면 우리 아들 등골만 빼먹겠네 아주 아니에요 어머님 저 진짜 맞벌이 할 거고 지금도 제 꿈 이루고 싶어서 일 그만두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니 백수 주제에 돈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 저희 부모님은 경기도 쪽 신도시에서 식당하고 계세요 식당? 흑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 댔는데 장사치 집안이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식당이나 하고 있으면 부모 재산에 기대할 수도 없을 텐데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그 나이 먹고 현실도 볼 줄 몰라 저희 부모님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으시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도 조금 있어서 아이고 그건 얼마나 된다고? 뭐 억도 아니야? 네?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역시 그럼 그렇지 결국 우리 아들 돈으로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면 우리 아들 돈으로 살다가 나중엔 우리 아들 돈으로 친정 부모님 부양한다고 난리겠네 저희 부모님 저한테 손 벌리실 분들 아니에요 노후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으시고 지금 장사도 충분히 잘 돼서 아유 됐고 진우한테도 뭐 식당 잘 되네 어쩌네 말 많았나 보던데 나한테까지 통할 거라 생각 마 식당? 뭐 그까짓 게 잘 돼 봐야 뭐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거지 아휴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 줄이야 오빠 아니 자기야 나 지금 기분이 좀 많이 나쁜데 이거 당연한 거 맞지? 응? 무슨 일 있었어? 몰랐어?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신 거 엄마가? 난 몰랐지 왜? 뭐라 하시는데? 아니 다짜고짜 돈 얘기하시면서 내가 오빠 등골이나 빼먹는 꽃뱀처럼 얘기하시잖아 내가 오빠 돈 보고 만났어? 아니면 소소한 데이트 비용 말고 오빠 돈 쓰게 한 적 있어? 어우 없지 근데 어머님은 왜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그리고 우리 부모님 능력 있어 딱히 내 돈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내세울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말 안 했는데 식당 지금 당장 관둬도 노후에 전혀 지장 없는 분들이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엄마가 많이 뭐라고 했어?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정식으로 상견례 날짜부터 잡자 상견례 하고 나면 엄마도 안 그러시겠지 몰라 지금 마음 같아서는 별로 상견례 하고 싶지 않아 에리야 엄마! 응 우리 아들 퇴근했어? 도대체 에리야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뭐? 아니 그 새를 못 참고 뽀르르 너한테 일러받쳤니? 하여튼 장사치들 딸이라 그런지 입도 가벼워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어머 얘 화내는 것 좀 봐 엄마가 그럴만하니까 그러지 괜히 그러겠어? 넌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애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자칫 잘못하면 그 집 부모까지 네가 등골 휘어가면서 먹여 살려야겠던데 나보고 그 꼴을 보라고? 무슨 소리야 진짜? 에리네가 우리보다 몇 배는 잘 살아 아니 이제 처음 보네한테 왜 그래? 에리네 집에서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날 예뻐해 주셨는데 왜 엄마는 그렇게 조건만 보냐고? 아이고 잘 살긴 개뿔 그리고 네가 돈 줄이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이 결혼 엎어주면 다 엄마 때문이야 그럼 나 평생 장가도 안 가고 총각 귀신으로 늙어 죽을 줄 알아 저거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아휴 아들! 왜? 알았어 결혼 허락할 테니까 어깃장 그만 놓고 걔네 가게 주소나 좀 줘봐 가게 주소? 나도 대략 위치만 아는데 아이 그럼 그거라도 줘봐 엄마가 좀 필요해서 그래 어 뭐 알았어 여기야 그래 알았어 자기야 나 오늘 좀 이상한 거 봤거든? 응? 이상한 거? 아니 가게 일 도와드리러 가는 길에 나 자주 가는 카페 있잖아 어 그치 맨날 가는 거기 거기서 커피 사들고 나오는데 우리 가게에서 어머님이랑 자기 누나가 나오더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어? 아 엄마가 아침에 가게 주소 알려달라고 했었거든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밥 먹으러 갔나 보네 어? 아직 인사도 안 나눴는데 갑자기? 잠깐만 내가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 응 우리 딸 무슨 일이야? 혹시 오늘 진우 씨 어머니 모셨어? 누나랑? 응? 아니 모르겠는데 어 저 보라색 옷에 보라색 모자 쓴 분이랑 배꼽 보이는 티셔츠에 긴 치마 입은 젊은 여자 아 아 아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다 자꾸 여기 월세는 얼마냐 이렇게 팔아서 남는 건 있냐 하도 꼬치꼬치 캐물어서 기억이 나네 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하긴 이 건물이 우리 거다 월세 안 내는 대신 음식 싸게 파는 거다 뭐 그런 얘기 했지 그분이 유서방 어머님이랑 누나야? 어머나 세상에 아이 그럼 돈 받지 말걸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네 하 참나 일단 알았어 엄마한테 말씀도 안 하고 혼자 인사를 해? 밥 먹으러 오셨다는 분이 월세 물어보고? 아이씨 엄마 진짜 그니까 애초에 주소를 왜 알려줘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재산은 왜 자꾸 관심 가지시는 건데? 도대체 오빠네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우리 집안 거짓 취급하냐고 그런 거 아니야 거짓 취급이라니 너네 집이 거짜면 우리 집은 뭐야 진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러냐고 애초에 자기랑 가게에 간 게 아니었어 설마 주차장 얘기까지 한 건 아니지? 어우 아니야 난 진짜 엄마가 가게 주소 물어보길래 딱 그것만 알려줬어 그마저도 로드뷰 사진으로 줬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갔나 보네 진짜 자꾸 이러면 나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어져 왜 그래? 엄마랑 누나가 나쁜 의도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궁금하니까 가봤겠지 왜 사람 순수한 의도를 나쁘게만 봐 혹시 알아? 너네 집 힘들면 엄마가 좀 도와주시려고 그랬을지 뭐? 마지막 말은 취소 취소 어쨌든 우리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응? 하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올케 누구세요? 내 딸 진우 누나다 아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올케 알아보니 아주 부잣집 딸이 돼? 네? 아예는 친척 좀 말하지 그렇게 할자백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그랬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제 올케 내 가게 가봤거든 엄마랑 아 알아요 사실 어제 봤어요 어머 그래? 아니 그럼 아는 척 좀 하지 암튼 그래서 식당 가보니까 음식 맛도 뭐 그 정도면 두 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 아니 그것보다도 그 건물이랑 옆 건물 그리고 뒤에 있는 유료 주차장까지 전부 너희 부모님 거라며?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부동산 가니까 다 알던데 뭐 그 동네 알짜백이라고 소문 다 났다고 울엄마 이제 아들 장가 보내고 나면 철마다 해외여행 다니게 생겼네 아이 그러게 말이다 내가 며느리 하나는 아주 잘 드렸어 우리 세아가 잘 지내보자 아니 저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엄마가 결혼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가 먼저지 이건 또 무슨 경우래? 아니 그 건물이고 주차장이고 전부 부모님 거예요 제 거 아니고요 그래 그거 누가 몰라? 근데 두 분 돌아가셔봐 자식이라고 놀게 하난데 누구 거 되겠어? 저희 부모님 아직 정정하세요 돌아가시고 말고 그런 생각 할 때 아니라고요 아니 뭘 그렇게 발끈한데? 사람 민망하게 아 마리아 바른말로 안 죽는 사람 어디 있나 뭐? 그건 얘 말이 맞다 어쨌든 전 저희 부모님 돈에 10원 한 푼 기댈 생각 없고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효도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어머 뭐라는 거야? 올케올케 해줬더니 벌써 진짜 올케 된 줄 아나? 그쪽 올케 될 생각도 없고요 어머어머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돈 있으면 사람 이렇게 깔봐도 돼? 장사꾼 똥은 개도 안 먹는다면서요 어머님 근데 왜 그 장사꾼 돈을 탐내세요? 탐을 내긴 누가 탐을 내? 그저 자식된 도리를 말하는 거지 며느리도 자식인데 시엠이한테 효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탐을 안 내는데 남몰래 저희 가게 찾아가서 월세 물어보고 부동산에서 재산까지 염탐하세요? 말이 좀 그렇다 염탐이라니 그냥 좀 알아본 거지 원래 결혼해 사이엔 이런 거 다 확인하고 그러는 거야 그 나이 먹고도 몰라? 그럼 누나 분 남자친구한테도 그러세요? 재산 확인하고 염탐하고 암, 뭐? 안 그러실 거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두 분 이러시는 거 진우 씨도 알아요? 에이케의 무게로 우리랑 싸우자는 거냐 지금? 아니요 싸우긴요 상대가 돼야 싸우죠 암, 뭐? 저한테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탱자탱자 논다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희 집 재산 알았다고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아니, 너 그거 때문에 아직도 꽁한 거냐? 아니, 말이야 바른말로 취급도 없는 여자가 탱자탱자 놀다가 시집가는 시대는 지났잖아 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걱정이 돼서 근데 너네 집이 그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아이, 뭐 적어도 내 아들 고생은 안 시키겠다 싶어 안심 좀 했다 아이, 그게 뭐 잘못이냐?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됐고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뭐? 그 집 며느리 되는 거 포기하겠다고요 이렇게 몰상식한 집으로는 못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진우 씨를 사랑해도 이건 제가 물러나야겠네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이고, 돈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보소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돈만 밝혀대시니까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우 씨한테는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지금까지 진우 씨 만난 6년 좋은 꿈 꿨다 치겠습니다 자기, 아니, 오빠 아니, 이제 오빠라는 호칭도 좀 그런가? 뭐야, 무섭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님이랑 누나한테 못 들었나 봐 엄마랑 누나? 연락 없었는데 왜, 왜? 또 뭔데? 엄마가 또 괴롭혔어? 됐고 이것저것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 헤어지자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뭐? 갑자기 왜 그래? 응? 내가 엄마한테 연락해 볼게 아니다 누나한테 말할까? 아니, 연락하지 마 그런다고 바뀔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 오빠랑 함께하는 미래 꿈꿨던 거 맞아 오빠 닮은 애도 낳고 싶었고 같이 늙어가고도 싶었어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우리 만나자 내가 지금 너네 집 앞으로 갈게 당장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싫어 나 이미 핸드폰에서 오빠 번호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영상도 다 지웠어 이제 진짜 끝이야 잘 지내 부디 어울리는 여자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 에리야 에리야 저는 눈물을 머금고 남자친구와의 파혼을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고 죄스럽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워낙 싹싹하게 잘해서 기대가 많으셨는데 갑자기 파혼이라니 그래도 저의 결정을 믿고 따라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넘게 남자친구가 매일매일 집 앞으로 찾아왔고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누나도 매일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6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이렇게 이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참 마음이 착잡하네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부모님 재산을 탐내며 부모님 사후의 일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점점 괜찮아지겠죠 다음엔 제 조건과 상관없이 그저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엔 제 조건과 상관없이 다음엔 제 조건과 상관없이 다음엔 제 조건과 상관없이 다음엔 제 조건과 상관없이